가세요 패스 넌 몇개 남았어? 5 가져가세요 오 맞네 4 4 하세요 한꺼번에 굴리게 하면 되겠지 패스 5 좀 더 굴리세요 패스 3 3 어우 잘 챙겨가 패스 이분 빼시고요 어떻게 도전 패스 4 4 가져가세요 아우 바뀌었어 패스 패스 한 다음에 하세요 5 5 가져가세요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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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5 가져가세요 10 5 없어요 패스 3 3 5 6 6 5 5 5 2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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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굴리세요 다 굴리세요 1 빼시고요 얘는 3이에요 1 빼시고요 2 2 2 2 3 2 2 2 3 5 빼고요 3 3 빼시고요 2 2 빼시고 성공했어 나름 성공했어 자 다음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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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1 빼시고요 패스 패스 4 4 5 6 6 3 3 3 3 5 3 3 빼시고요 자 다시 한번 자 다 굴려주세요 얍 1 빼시고요 1 2개 빼시고요 6 3개 졸지에 3개 됐네 자 역전 됐어 패스 패스 자 6 6 4개 패스 4 4 패스 패스 도전 도전 패스 5 5 자 6이에요 6 6 6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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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3 4 4 어우 이거 팍끝 팍뱅이야 1 빼시고요 패스 2 2 오우 계속 하러 5 패스 5 빼시고요 6 6 자 1 빼시고요 2 2 빼시고요 5 5 빼시고요 4개 4 4 4 4 5 4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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